강서구가 SNS를 통해 구민이 직접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제2기 강서 SNS 서포터즈를 오는 8월 16일까지 모집합니다. 홍보 활동에 관심이 있고 개인 SNS를 운영하는 강서구민이나 강서구 소재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오는 9월 1일부터 2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며 콘텐츠마다 소정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매달 활동 우수자를 선발해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